아까 금리를 보면 돈의 이동, 돈의 거대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춘 것으로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 제가 금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리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돈이 마구마구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덜 풀렸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 돈이 이동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보시면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2022년 4분기가 이러했다고 가정하면 23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이 축소돼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이 더 빠집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더 이상 강달러 안 나올 거야 하면서 빠집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유입이 돼요. 왜? 주식 시장은 선행하니까. 22년에 빠졌던 거예요. 23년에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아무래도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겠구나 하면서 채권 시장에 돈이 유입되어 왔던 거예요. 금리 23년 2분기를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부족해지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거나 동결할 것이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이 후순위로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니까. 그리고 외환 시장은 추가적으로 강달러가 안 나오니까 역시 더 빠질 수 있겠죠. 더 강달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여지는 없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만나니까. 그러나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채권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하자 혹은 회사채에 투자하자. 채권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의 향방, 유동성의 향방이 나머지 자산 시장의 돈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에 금리의 향방을 보면서 우리 머니클래스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금리 기초를 다져봤는데 이 2023년 2분기 전망까지. 오늘 이거는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한양대의 견민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